백승호, 조유민 등도 출전하지 않았다. 모든 선수가 경기에서 뛸 수가 없다. 아, 이건 좀 반대인데. 결국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쓰지 않았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가 훈련할 때 손흥민과 이강인 투톱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내려서 이강인, 이재성, 손준호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강인을 왼쪽 측면으로 옮겨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여러 위치에서 실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결국엔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일단 그동안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았던 선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선발로 안 나온 건. 선발로 안 나온 건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마요르카에서 어떤 상황이냐. 매경기 선발로 나오고요. 거의 매경기 풀타임으로 뛰고요. 이강인 선수를 의식해서 한국에 조금 더 좋은 시간대의 경기를 송출하기 위해서 라리가가 마요르카의 경기 시간대를 가장 더운 낮 경기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요르카가 지금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체력적으로도 좀 무리가 있었던 시즌 초반이고 한국으로 원정을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수비적으로 엄청 뛰거든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체력적인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발로 안 나온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후반 막판에는 이강인 선수를 써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뭐냐면요. 경기의 흐름을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왜 중용을 받느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가 공격 찬스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수비 라인을 내리고 경기를 하다가 보면 공격 찬스가 경기 전체에서 손에 꼽아요. 한 3번, 4번 정도가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그런데 별로 안 나오는 공격 찬스에서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공격 자원으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경기의 흐름을 패스 한 방, 슈팅 한 방, 창의성 한 방, 한 방에 경기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난 6월까지는 마요르카에서도 못 나왔고 수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강인 선수가 뽑히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를 6월 A매치에도 뽑았으면 했던 게 이 선수가 월드컵에 가면 우리가 득점이 필요한 순간, 지고 있는 순간 이럴 때 이강인을 투입해서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심지어 라리가에서 잘 못할 때도 이강인 선수를 뽑아봤으면 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인 측면, 공격적인 측면, 열심히 뛰는 활동량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6월 A매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도 이번 A매치 때 이강인 선수를 뽑은 건데 오늘 경기 마지막쯤에는 이강인 선수를 넣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시즌이고 이런 건 다 알겠지만 후반전에는 투입을 해서 코너킥 찬스를 조금 더 날카롭게 시도를 하거나 간접 프리킥이 나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로 순간적으로 앞선에 있는 손흥민, 나상호, 정우영 이런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거나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이강인 선수 투입해서 어떻게 경기 결과를 무승부에서 승리로, 패배에서 무승부로 바꿀 수 있는 패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9월달에 실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실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라리가 전체에서도 가장 잘하고 있는 공격자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를 우리가 심지어 지고 있는데 투입하지 않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사실상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공격조합을 짤 수 있는 건 오늘 경기와 카멜 운전 두 경기밖에 없거든요 이 두 경기라는 이 실험 무대에서 이강인 선수를 쓰지 않는다? 라는 건 매우 실망적인 결정이다 물론 다음 경기에서 선발로 쓸 수 있겠죠 다음 경기에서 선발로 쓰게 되면 뭐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봤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활용하는 것도 해보고 교체로 투입해서 경기 결과를 바꾸는 그러한 플레이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강인 선수를 왜 오늘 경기에서 심지어 지고 있는 상황인데 쓰지 않았느냐 라는 건 분명히 벤투 감독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고 심지어는 이강인 선수를 안 썼는데 경기를 승리하지 못했죠 그 벤투 감독이 오늘 경기 전에 인터뷰한 게 뭐였냐면 이강인은 필요할 때 활용할 것이다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팀이 더 중요하다 선수 개개인이 아닌 팀을 생각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강인 선수를 안 쓴 게 이해가 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경기는 막판에 이강인 선수가 필요했던 경기였어요 코스타리카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려면 어쨌든 이강인 선수라는 우리 팀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를 활용을 했어야 되죠 필요할 때 활용을 한다는 그 벤투 감독의 말을 생각해보면 오늘 경기에서 후반전 막판에 우리가 지고 있을 때 비기고 있을 때 이럴 때 이강인을 써서 이강인을 활용해서 동점을 만들거나 역전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냐 라리가에서 드립을 성공 횟수 1위 어시스트 1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 1위입니다 라리가 내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선수인 거예요 라리가 내에서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공격 자원을 안 쓸 만큼의 우리가 스쿼드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강인 선수를 안 쓴 게 매우 아쉬운 거죠 그동안 못 뽑았으니까 다양하게 실험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상황에서 실험을 하려면 이런 경기에서 사용을 해야지 이런 경기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우리가 내부 사정은 모르죠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 몸 상태 이런 건 우리가 모르지만 만약에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경기를 출전할 수 있을 만큼의 몸 상태였다면 오늘 경기 벤투 감독이 쓰지 않은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선택이다 아 이강인은 뛰지 않았다 백승호, 조유민 등도 출전하지 않았다 모든 선수가 경기에서 뛸 수가 없다 아 이건 좀 반대인데 원론적인 얘기는 맞죠 모든 선수가 뛸 수는 없다 경기장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2대1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 명의 선수가 상대편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2대2로 비기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오늘 경기는 우리가 공격적인 전술에 변화를 줘서 우리가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후반전 막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기고 있거나 우리가 지고 있을 때 투입할 선수들이 아니에요 백승호 선수나 조유민 선수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우리가 지거나 비기고 있을 때 우리가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써봐야 되는 선수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이 인터뷰가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오늘 경기는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넣어서 우리가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을 때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경기였거든요 포르투갈, 우루가이, 가나를 만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월드컵 본선에서 현재 시간 80분 스코어는 2대1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상황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강인을 투입해서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 월드컵 성적이 달렸거든요 여기서 뭔가 우리가 아 월드컵에 갔을 때도 이강인을 투입해서 뭔가 경기 결과를 바꿔놓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테스트조차 안 됐다라는 것이 매우 매우 아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